안녕? 난 비쪽이야.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네 얘기를 들려줘. 네. 내 질문에 50초 안에 대답해줘. 네. 너는 누구니? 나는 중국어난에서 온 왕자야. 남들과 다른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? 춤추데 내가 제일 잘 보여.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야? 어... 골등냐. 네.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? 진짜... 진짜 멋있어요. 너랑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줘. 아, 영국지 사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죄송합니다. 한유... 조사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합니다.